지구과학도 2015학년도 수능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A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히말라야 산맥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렴형이면서 충돌형 경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B지역은 우리 마리아나 해구로 유명한 부분이죠. 수렴형이면서 서비평 경계임을 알 수가 있고요. C지역은요. 여긴 몰라요. 수렴형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서비평 경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일단 수렴형인 게 바로 공통점이죠. 그리고 이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려면 멘틀대류의 하강부에 위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날 건데요.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까지 있는데 문제는 천발지진은 모든 경계에서 다 일어나니까 공통점. 중발지진 같은 경우는 여기 충돌형 경계에서 일어나고요. 서비평 경계에서도 일어나는데 신발지진은 충돌형 경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충돌형 경계에서는 중발지진까지만 그래서 신발지진은 공통점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 화산활동이 일어나겠죠. 화산활동은 둘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마그마의 종류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수렴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충돌이 일어나면서 화강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질 마그마 B지역은 마리아나 해고요. 지금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 C지역에서는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서로 만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그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은 되지 않는다는 거. 마그마의 종류는 공통점이 아니고 화산활동은 공통점이고 자, 바로 갑니다. 안산암질 마그마는 C에서만 분출해요. 그래서 틀린 말, 천발지진은 모두 발생을 하죠. 맞는 말, 수렴형 경계가 맞다. 그래서 ㄴ과 ㄷ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날 이름으로만 숨이zig OWN 그리고 religions